호텔에서 일해요. 무슨 일? 식당? 청소? 마케팅 담당이에요. 어디 호텔인데? 해린턴. 어머, 거기 엄청 유명한 호텔 아니야? 자기 고등학교 짤리지 않았어? 기억하시네요. 검정고시로 대학 마쳤어요. 그래도 일요 호텔에 취직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. 좋겠다, 그 집은. 언니는 국책연구소 연구원이고. 탈들을 너무 잘 키웠다. 팔베꼬 아저씨는 걱정이 없겠다.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지겠어.